그리고 김대한 MMA의 김우빈 선수의 경기가 이어지겠습니다 자 중계한 지 6시간 만에 드디어 메인 이벤트입니다 자 KMMA 메인 이벤트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자 타이틀에 걸려있어요 패더급 타이틀의 주인은 누가 될지 오 지금 양 선수 눈빛에서 레이저가 나오고 있죠 지금 확실히 메인 이벤트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비장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전 경기들과 다르게 3라운드로 진행이 돼요 네 맞습니다 오 시작부터 와 김채현 오 깊게 들어갑니다 와 김채현 뒤로 올리나요 오 밸런스 좋아요 김우빈 김우빈도 대단합니다 네 저거를 또 막아내고 있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클린치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채현 선수 자 얼굴 밀어내고 있고요 김우빈 네 머리로 눌러주는 김채현 다리 싸움도 치열합니다 오 돌려내는 듯 했었다 다시 돌아왔고요 하지만 아직 배로스 잘 지키고 안 넘어지고 있습니다 김우빈 자 니킥 일단 방지해주고 있고요 네 자 일단 케이지에 몰아넣는 것까지는 우리 김채현 선수가 잘해주고 있고요 예 자 크린치에서 계속해서 테이크다운 시도하고 있는데 김우빈 오 니킥 니킥 시도합니다 네 오오오오오 자 뒷손 들어갔는데요 스위치 다시 돌아왔고요 다시 스위치 다시 돌아왔고요 지금 엄청 큰 공격을 노리고 있죠 네 아 준비하고 있어요 한방 어우 자 다시 아 우리 김우빈 선수 계속해서 스위치 스탠스 어 섞어주면서 타격전 덜이고 있고요 헷갈리게 하고 있어요 네 뒷손 한번 걸어봤고요 김채현 아 자 이번엔 김우빈 선수가 김우빈 케이지에 밀어붙입니다 자 체력 안배하라는 코너에 코칭이 있었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3라운드 경기다 보니까 초반에 힘 로마이 빼면 좋지 않습니다 자 겨드랑이 파지고 계속 컨트롤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우빈 왼손으로는 네 기우빈 선수가 어 풀려나려고 하고 있죠 이두 컨트롤 해주고 있거든요 거의 다 풀렸죠 이제 네 빠져나옵니다 와 이야 두 선수 아직 수싸움이 치열합니다 그러니까요 수준이도 굉장히 높아요 오오 뒷손 아 서로 돌려줬습니다 하나씩 오오 나타전 오오오 자 뻗으면 다요 네 오오 바디 한 번 졌고요 김우빈 선수 메인 이벤터들 다 씁니다 오오오 자 김채현 카운터 노렸는데요 자 빗겨 맞았습니다 오오오 크게 휘두르는 궤정이 큰 김채현의 주먹과 그리고 짧은 궤정을 걸리는 김우빈의 스트레이트가 자꾸 맞붙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오베이도 느리고 있고요 김채현 아 자 살짝 멀었어요 오오 1라운드 와 확실히 메인 이벤터들은 수준이 다르네요 네 아 1라운드 굉장히 치열했고요 네 자 1라운드 시작하자마자 우리 김채현 선수의 테이크다운이 있었는데 김우빈 선수가 잘 돌려내줬고요 그 후부터는 계속해서 타격전으로 이어갔습니다 네 맞습니다 굉장히 고급진 수준 높은 경기네요 아 오늘 세미프로 선수들이 정말 프로 전적이 이미 있는 선수들도 있고요 지금 당장 프로 무대에 대비해도 손색이 없는 그런 수준 높은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실제로 지금 경기를 하고 있는 김우빈 선수도 프로 전적이 있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KMMA에서는 KMMA 세미프로에서는 프로 무대와 사실 무늬만 프로지 아 세미프로지 그 경기선이 굉장히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수준이 높아요 맞습니다 자 2라운드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지난 대회 때는 또 광녀 선수가 출전을 했었죠 아 제가 그 경기를 직관을 못한 게 너무 아쉬워요 아 재밌었는데 아 저도 못했는데 아쉽습니다 자 2라운드 시작됐고요 자 계속해서 앞손 흔들어주고 있는 김우빈 선수 자 조금 더 아 김우빈 선수의 어떤 KG 활용이라든가 mistake 깨끗다운 방어가 굉장히 인상이 깊네요. 겨드랑이 파냈습니다. 김채현! 결국에는 김채현 선수가 상위 포지션을 점유했습니다. 다시 일어나고 양 선수 정말 치열한 그라운드 공방 역전이 짧은 시간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났죠. 카운터테클의 대치기에 스윕까지. 방금 공방에서 확실한 건 임팩트는 김우빈이 줬어요. 크게 매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번 라운드를 어떻게 끌어 나갈 수 있을까요? 페인트 계속 주고 있고요. 들어갑니다. 김우빈 뒷선 좋아요 지금. 이번에는 타이밍이 엇갈렸습니다. 이번에는 김채현 선수의 태클이 빠지면서 들어가다 보니까. 김우빈 선수가 대비를 다 했고요. 계속해서 더블 언더업 하고. 테이크다운 시도하고 있습니다. 김우빈 선수. 1분 남았습니다. 바디니킥 김우빈. 김채현 선수 방어 잘 해줬고요. 다시 바디니킥. 서로 손싸움 치열합니다 지금. 돌려냈고요 김채현. 나오면서 크게 오버앤더 걸어보는 김채현입니다. 살짝 짧았죠. 오우. 그렇죠. 오우. 할로웨이. 그 이후에 모든 선수들이 케이지 바닥을 가르치죠. 그러니까요. 이게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겠죠. 그렇죠 그렇죠. 케이지에 동전이 떨어져 있었다는 그런 사인이었나요. 아 대단합니다 두 선수. 아 혹시 밑에 보기하고 때리는 그런 전략인가요. 약간 시선 페인트 같은. 토이 걸렸어요 지금. 자 5초. 정말 어마어마한 집중력이 느껴지는 두 선수의 눈빛입니다. 자 2라운드 정말 치열했고요. 자 2라운드도 누구가 앞서 나갔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그렇죠. 막상 막하의 치열한 경기였습니다. 아 우리 쩌치들의 머리가 복집해지는 소리가. 복집. 소리가 들립니다. 다들 왜 그렇게 하세요. 알파고 지금. 정확하게. 네. 내기 좀 걸렸습니다. 토이토이. 지금 계속 연속으로 하다보니까. 교수님. 연속으로 계속 하다보니까. 정신을 놓을 것 같네요. 그럴 수 있죠. 이두리 교수님께서. 뇌를 항상 너무 많이 쓰다보니까. 이렇게 렉이 걸릴 때가 있어요. 약간 과부하가 왔군요. 네 과부하가 왔습니다. 오버클러그를 하셨군요. 아우. xp에. xp에. xp에 최근 거를 때려놓다보니까. 네. 아 너무 힘드네요. 자. KMMA 메인 이벤트. 자 이어지는 3라운드 경기입니다. 마지막. 네. 마지막 경기. 마지막 라운드. 퇴근전 1라운드. 네. 아 너무 자기중심적인거 아닙니까. 이두리에서요. 아 자. 오우! 김우빈 시작하자마자 몰아붙이네요 마지막 경기, 마지막 라운드, 마지막 3분 초반은 좋습니다, 김우빈 지금 치열하게 언덕하기 위한 싸움 봤어요, 봤어요 그래서 김우빈이 아무래도 만들어냈습니다 넘필 수 있죠 그런데 김채 вин 선수 무기 중심 낮추는 거 좋아요 지금 채팅창에서는 벌써 2차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차전 가죠. 그만큼 재밌는 경기다. 경기가 끝나기도 전에 2차전 가야 된다는 분들이 계실 정도로 재밌는 경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 선수. 김우빈 일단 더블 언더에서 바디니킹 넣어주고 있고요. 김지현 선수가 잘 틀어놓고 있기 때문에 테이크다운이 쉽지 않습니다. 저희 등지고 있지만 속상 치열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김우빈 선수 굉장히 영리하네요. 일단 몰아넣고 무리하게 테이크다운 시도보다는 계속해서 버티복싱으로 점수를 챙겨나갔고요. 김채현. 김채현 돌려냈는데요. 와. 김채현이 순발력이 되게 좋아요. 그렇죠. 타이밍도 좋은데 김우빈 선수가 방어를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네. 사실 김채현 선수가 부족한게 아닙니다. 그럼요. 넘어갔는데 오히려 밖에서 눌러주고 있습니다. 괜찮다고. 오우. 오우. 정말 재밌는 샷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메인 이벤트 나온 경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채현 선수가. 네. 이게 다 경험이거든요. 네. 어차피 여기 나오는 모든 선수들의 눈은 더 먼 곳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 정말. 아. 정말. 짜릿짜릿한 그런 경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뚫어냈어요. 자. 경기의 마지막은. 오우. 30초. 오우. 많이 들어가요. 난타전. 오우. 끝까지 밀어붙이는 김우빈과 끝까지 휘두르는 김채현. 다리 풀일 때도. 오우.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형. 계속 들어가요. 와. 정말 한 치 양보 없고 빼는 거 없습니다. 양 선수. 와. 퇴근 좀 늦어져도 되니까 조금 더 보고 싶거든요. 연장 갈 수도 있어요. 오우.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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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정말 대단한 시합 보여주고 있는 양 선수입니다. 와. 심장이 뜨거워지는. 피가 뜨는. 진짜. 와. 이런 경기였습니다. 와. 이런 경기를 해야. 네. 어떤 선수가 정말 지든 이기든 간에. 네. 후회가 안 남아요. 그쵸. 아. 진짜 지금 동성로 뽀빠이 아레나가 지금. 아니요. 정말 뜨겁습니다. 네. 내가 할 거 다 보여줬는데 뭐 결과는 아쉽지만 어떻게 해서 후회는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경기를 하고 나면은. 아. 완전 연속. 맞습니다. 앵꼬가 났습니다. 아. 아. 앵꼬. 앵꼬가 났습니다. 야. 두 선수 정말. 오늘 1화를 많이 지시네요. 아. 정말. 정말 재밌네요. 진짜요. 네. 이거 판정 어떻게 합니까. 어우. 탄정이 대충 저희가 예상이 되는데 원래는. 네. 탄정까지 기다려지네요. 아. 와. 무승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연장전 들어가나요. 아. 연장이죠. 저의 얘기를 들은 건가요. 와. 지금 그러면. 아유. 굉장히 가혹한데요. 네. 4라운드입니다 여러분. 4라운드. 자. 4라운드입니다 여러분. 와. 경기장에서 모두가 박수를 찍었습니다. 아. KMM의 역사에 남을 만한 경기입니다. 맞습니다. 원래 저희가 세미프로는 사실. 당연한 거지만 타이트머니도 없는데 저희는. 이 경기 지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오오오오오오오. 아. 아 근데 기울기 선수가 지금. 혹시 체력적으로는 조금 더 지쳐 보이거든요. 김채현 선수는 살아났어요 살아났어요 살아났습니다 다시 클렌징 김채현 몰아놨고요 고통스러워 보이는데요 정말 여기서는 집중력입니다 정신력의 영역이에요 지금부터는 정말 멘탈 싸움입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여러분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김채현 오히려 더 강하게 공격 몰아붙이기 있습니다 김채현 선수 1분 지났습니다 3분의 1 지났어요 다시 클렌징 싸잡고 돌려내는 김채현 선수 덧거리 시도하고 있고요 넘기나요? 쉽지 않아요 김채현의 엄청난 집중력 연장전에서 더 큰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덧거리 시도하고 돌려내는 김채현 쉽지 않아요 미끄럽기도 하고요 김우빈도 체력 많이 빠졌지만 그 와중에도 방어를 하고 있는데 김채현 선수 맞습니다 김우빈 선수 조금 지쳐보여요 맞습니다 오히려 김채현 선수는 체력이 살아난 듯한 느낌이고요 자 이제 1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1분이에요 자 택단 시도하는 김채현 자 싱글렉 머리 누르고 방어하고 있는데 싱글렉 아 김채현 선수 택단 선거했습니다 자 백 포지션까지 점유해하고요 자 양쪽 다리 훅 걸어놨습니다 아 체력적 이익이 너무 커요 지금 김우빈이 올라갔습니다 일어났어요 정말 저는 앉아있겠습니다 무릎이 불편한 지가 이해하겠습니다 네 저는 무릎이 아픈 관계로 아 정말 명경기 정말 KMM의 역사상 정말 가장 재밌는 경기로 남을만한 아 인정합니다 그런 시합을 오늘 양 선수가 보여줬습니다 아 여러분 UFC 출신의 레전드 파이터 남희철 선수가 인정한 KMM의 역대급 명경기 저는 두 번째로 재밌는 것 같습니다 장난이고요 아 정말 너무 자 공식 판정 결과 한번 저희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떨려요 가마추어 대회에서 이런 시합은 말도 안 됩니다 진짜 오 네 와 결국 4라운드 0잔전에서 김채현 선수가 승리를 챙겨가네요 와 멋있네요 진짜 역대급 명경이었어요 와 사실 저는 조금 밀린듯한 모습이었는데 연장 라운드에서 확실히 김채현 선수가 앞서 나갔습니다 어차피 지나고 하는 말이지만 저도 사실 3라운드 끝났을 때는 아 김우빈 선수가 좀 판정을 우세하지 않을까라는 저도 그렇게 봤거든요 생각을 했는데 어 지금 정현준 대표님이 어 엄청난 네 서류가 막 수트 케이스를 들고 어 케이지 안에 들어왔습니다 네 저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자 과연 아 일단 명경기 두 선수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고요 네 너무 멋있었습니다 아 또 저기 우리 우리의 명의 뽀빠이 선생님께서 네 시상식을 해주고 계십니다 유두리 선수를 또 치료해주신 저를 약물로로 만들어주신 네 저에게 오늘 아침에 스테로이드를 놔주신 제 무릎에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제 무릎입니다 네 네 닫힌 제 무릎에 놔주신 겁니다 아 벨트가 반짝거립니다 네 KMMA 패더급 챔피언이 다시 탄생을 했습니다 우와 김채현 선수 정말 4라운드 연장전까지 가는 그런 치열한 경기 끝에 KMMA 패더급 챔피언으로 득극했습니다 아 잘생겼어요 아 정말 저 챔피언 벨트를 정말 가져갈 만한 충분한 자격을 우리 김채현 선수가 보여줬습니다 네 아 오늘 오늘 정말 동성로 뽀빠이 아레나에서 정말 뜨거운 경기 우리 김채현 선수가 보여줬고요 네 아 정말 여기를 지켜보고 있는 많은 팬들과 관계자분들이 아 오늘 경기 정말 재밌었다 라고 하고 만족하고 내려갈 수 있을 법한 경기를 보여줬거든요 그럼요 마지막에 아 정말 저는 솔직히 이 정도 경기력이면 네 바로 UFC 가도 된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 바로 블랙컴뱃으로 와도 될 것 같은 바로 PFL로 와도 된다 네 네 어디든지 오십시오 그 정도로 정말 수준 높은 경기였습니다 네 그렇죠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아 투선수사 너무 고생했네요 아 아 오늘 정말 4라운드 연장전까지 가는 그런 치열한 경기였고요 우리 김대한 MMA 김우빈 선수도 정말 너무너무 잘 싸웠습니다 굉장한 수준의 경기력을 보여줬는데 아쉽게 연장에서는 우리 김채현 선수가 조금 앞섰습니다 아 네 거두 번급하지만 승패를 떠나서 경기 자체가 너무 멋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아 뭐 사실 이번 경기의 진정한 승자는 우리 KMMA 우리 채도르 채널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인정합니다 네 멋진 선수분들 덕분에 네 저는 이 해설 준비할 때 가장 매번 느끼는 거지만 네 최고의 자리에서 이런 경기를 볼 수 있다는 게 네 사실 돈 내야 돼요 여러분 자 10만원씩 내세여 저한테 삑 뜯는 겁니까? 10만원씩 내세여 아니 내가 김채현 선수한테 전달할게 채현이 줄게 채현이 줄게 그럼 남희철 선수 아 정말 멋있는 경기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아 최고네요 진짜 저희도 이제 또 한 번 저희 스폰서 소개 한 번 아 네 중요하죠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게 메인 이벤트거든요 아하하하하하하하 그쵸 코메이니 끝나고 메인 이벤트로 넘어왔습니다 그 영예를 이둘이 해설위원께 넘기겠습니다 네 저희 KMMA가 늘 성공적으로 추체될 수 있게 도움을 주시는 뽀빠이 연화부원 프리미엄 숙성육 만제네 실비한돈 금강 로스구이 네 스포츠 이벤트 전문 브랜드 OPMT 그리고 곧 100만 유튜버가 될 정도로 채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네 그리고 필라 동성로 웨딩스튜디오 세미향 대구점 윙덤 주지수 6블레이드 코리아 도장보험 전문 신재영 컨설턴트 아미노산 보충제 요블랭크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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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